저는 기술의 기반을 해가지고 지금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둘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대가들일수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책까지 냈어요. 대표적인 게 앙리브레송이예요. 결과 그 앙리브레송이 이식하라 이랬거든. 이식하라.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기술과 카메라의 어떤 가지고 있는 카메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동일 배도상에 일치된 것이 사진이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대상과 자기한테 최대한 존경을 기울여야지 된다. 이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기술을 감안해 가지고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다 감안해 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샷달 눌러주겠다. 이런 그런 얘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종합해 가지고 실수 한 채 없이 나온 최종적인 사진을 인식을 하겠다는 거지. 화면 위에 인화된 사진을 인식을 하겠다는 뜻을 미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젤 아담스가 결과를 예측하라 그래 가지고 존 시스템을 만들어 냈거든. 존 시스템은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을 열 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이 부분에다가 내가 노출을 맞추면 사진이 전체적으로 어떤 톤으로 되고 어떤 개조가 되고 어디가 어둡고 어디가 밝아 가지고 예술적인 작품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걸 미리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계산하는 방식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게 존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그거의 원래 기반은 결과 예측론입니다. 결과를 예측하라고 만들어낸 이론이 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열 단계로 단순히 농도 부분이지. 명암 부분을 열 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계산하면서 찍게끔 만들어 놨어요. 철두철미하게 계산하니까 한 채 오차 없이 사진이 딱딱 나와주니까 어떤 사물 앞에 대상 앞에 썼을 때 저 대상을 어떻게 하겠다. 어둡게 갈 것인가 밝게 갈 것인가 밋밋하게 갈 것인가 저것이 작품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미 촬영 전에 다 알아요. 그분은 특히 에바이템 카메라를 쓰기 때문에 실수라는 게 용납이 안 돼. 실수하는 순간에 세계 전체가 날아가는 거야. 한 장의 송부를 걸어야 되는 사람이 없거든. 단 한 카트밖에 못 누르는 그런 사진을 찍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산을 한 게 존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다 끝두를 보고 샷 비로소 샷다 눌러요. 그건 마찬가지야. 인식하라 그랬거든. 대상관은 나한테 최대한 존경을 기울여라. 지독하게 꼼꼼하게 보라 소리에요. 브레스톡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안제라 담소는 철저하게 계산하라 그랬잖아. 결과를 예측하라 그랬고 하이닝구 같은 경우도 통찰하라 그랬어요. 그러고 책을 방대하게 냈는데 그 책 엄청나게 많이 팔려나갔습니다. 통찰하라. 삶으로 흘려보지 말아라. 철저하게. 그럼 보는 것만 그렇게 봐야지 돼요? 아니에요. 내 카메라에 대해서 피아니스트 이상 숙달이 돼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조리개를 어디다 놨더니 사진이 어떻게 된다. 셔터 속도 어디다 놨더니 어떻게 된다. 노출을 부족하게 했더니 톤이 어떻게 나온다. 빛이 어떻게 왔으니까. 이 부분 빛 받은 부분하고 배경 부분하고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한순간에 차라라라 영화의 필름 돌아가듯이 차라라라 소리가 나면서 돌아가고 그게 결정적으로 마지막 계산이 다 됐고 그 순간에 셔터 딱 누르면 자기가 원하는 사진이 나와요. 자기가 생각하는 사진이 나와줘요. 자기가 생각하는 사진이 나와주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사물을 봤을 때 자기만의 색다른 사진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든지 사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자기는 그 장면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거든. 요거 요렇게 요렇게 하면 요런 사진 되는데. 다른 사람은 그거 못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훈련이 되어 있어요. 크게 만들고 뭐 이상하게 가고 어렵다고 그러고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럼 우리 사진도 미리 보는 게 어려운 거야? 안 어려워. 내가 카메라를 기초를 튼튼하게 해 놓으면 그 기초에 맞춰보면 지금 우리 아들이 군대 갔는데 요번에 휴가를 모아서 나온다고 지금 포상휴가를 받았어요. 뭘로? 사격으로. 저도 사격 엄청 잘했거든요. 제가 바둑돌 그 카메라 총에다가 바둑돌을 올려놓고 한 손으로 격발을 해도 바둑돌을 안 떨어뜨려. 엄청나게 훈련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돼요. 동전 안 떨어뜨리는 거는 그거는 뭐 무지 쉬워. 동전은 일해가는데도 안 떨어뜨려. 이렇게 공중에 뛰어났다가 털어받을 수가 있을 정도로 쉬웠어요. 근데 바둑돌은 안 그래요. 바둑돌은 이렇게 가볍기도 들어요. 동전보다 가벼운데다가 이렇게 동그랗잖아. 그래서 예민하게 하지 않으면 턱 떨어집니다. 동전은 뭐 아무렇게나 해도 안 떨어져요. 동전을 넘어서서 바둑돌을 안 떨어뜨리는 경지까지 갔는데 그 정도 경지 가면 총 정말 잘 쏴요. 실패라는 게 없어. 내가 원하는 데다가 딱딱 집어넣어. 총알이. 보내고 싶은 대로 총알을 보낸다니까요. 특등사수라는 명칭이 붙는데 저도 총을 굉장히 잘 샀어요. 근데 그 총을 잘 사는 게 뭐냐면 원칙대로 하는 거야. 간단해. 아주 간단해. 원칙대로 하는 거야. 지독하게 가르쳐요. 군대에서 유방 만지듯이 그 방아쇠를 당겨라. 숨 쉬지 마라. 숨 쉬면 아래 위로 흔들리고 방아쇠를 잘못 당기면 좌우로 흔들리거든요. 근본 온 거 두 가지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정확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눈도 좋아야지 물론. 눈나쁜 사람은 좀 묻지. 근데 결국 원칙이에요. 군대에서 하려는 대로 하면 백밤 백중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번에 총 1등 했대요. 총 1등 해가지고 포상효가 나오는데 원래 걔 원칙대로 한 놈이구만. 원칙대로 한 놈이구만. 그래도 어렵지 그러더라고요. 사실 원칙대로 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간단한 게 원칙대로 하면 돼요. 원칙이 얼마나 어려웠는데. 그렇잖아요. 사진도 그래. 기초만 단단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다 보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기초를 되게 단단하게 해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그리고 본대로 인화된 아우는 고사진 세계를 구축하는 쪽으로 교육을 맞추려고 그러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아까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참 저희한테 이렇게 한 마디만 해줘도 또 우리하고 사귀면 우리한테 엄청 이득이 돼. 외국에서 공부를 굉장히 오래 하고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공부하고 이렇게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김석종. 석종. 종. 석종. 아타하고도 같이 하고 하여간 그쪽에 얘기해. 지금 이 쪽에 그 작가 한 사람 왔을 때 이름이 있는 분이죠. 그런 분이 여기서 꼭 합류를 한다니까 그런 분들한테 좋은 얘기도 좀 듣고 그래서 특강도 가고 중앙대학교도 보니까 특강을 잘 용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올해 목표는 사진을 미리 보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도 좀 괜찮은 분들 앞으로 많이 사귀게 돼요. 저희가 그분들한테서 특강도 좀 해서 새로운 세계도 좀 얻어드리고 이렇게 가면 우리 교육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우리 교육 목표는 의외로 이렇게 간단하게 미리 사진 보는 거 여기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